몰아주기. 몰아주기,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 왜 저러는 거야? 뭐야? 몰아주기, 몰아주기. 왜 그러세요? 아니, 혀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맞다 눌렀어. 합성인 줄 알았어. 개그맨도 저렇게 잘 몰라. 날개 없는 천상.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다. 오케이. 이 정도 내줘야죠. 고수가 여기 있었네. 제가 한번 연구해서 다음 데이트 때 한번 해 볼게요. 다음 데이트? 너무 빨라요? 여기 온 소감은요? 너무 좋습니다. 유채꽃 처음 봤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요. 맞아. 아, 안돼.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 나도 방금 찌릿찌릿했어. 근데 이게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그럼 유심히 보게 된다? 그렇지. 티사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맞아요. 둘 다 속도는 느려도 조심조심하면서 각자 얘기를 하는 거 같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